샹크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샹크 나시는 분들은요 우선 이게 있어요 인아웃으로 나가는 동작이 많으신 거죠 팔을 너무 쓰다 보니 안으로 뺐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깥으로 민다고 하는 것보다요 타겟 쪽으로 똑바로 밀려고 하셔서 샹크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는 거 한번 보시면요 임팩트 이후에 제 체와 제 손, 제 팔이 어떻게 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임팩트 이후에 제 손과 클럽과 팔이 어디로 가죠? 임팩트 이후에 보면은 다 이렇게 이 위치 때보다 이렇게 안으로 오잖아요 안쪽으로 그래서 손과 클럽이 지금 제 몸에 가려서 안 보여요 근데 이 클럽을요 샹크 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똑바로 미세요 타겟 방향으로 똑바로 밀어서 저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미세요 아이고 샹크가 나네요 이렇게 똑바로 밀려고 하면요 이 클럽의 안쪽에 맞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바깥으로 나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안에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타겟 방향, 깃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미는 게 아니라 손이 더 안으로 클럽을 가지고 클럽을 가지고 회전하는 방향으로 같이 들어오셔야 돼요 안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똑바로 밀면 이런 식으로 또 샹크가 나네요 네 그래서 똑바로 손을 깃대 방향으로 헤드를 깃대 방향으로 똑바로 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돌아주셔야 돼요 이때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요 똑바로 양팔을 깃대 방향으로 밀게 되면요 몸이랑 팔이랑 따로 놀게 돼요 이렇게 겨드랑이가 떨어지죠 이 겨드랑이 붙여주셔야 돼요 양팔을 몸에 이렇게 딱 붙인 상태에서요 그냥 턴을 이용을 해서 공을 쳐내야 돼요 그래서 이 헤드의 움직임은요 알아서 그냥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타겟으로 똑바로 밀어야지만 똑바로 갈 것 같잖아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왠지 공이 왼쪽으로 갈 것 같아서 못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 치는 거 보면요 안으로 이렇게 오지만 지금 깃대로 공이 잘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자리에서 턴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돌면서 왼쪽 가시는 분들은요 헤드가 닫혀 맞아서 왼쪽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임팩트 할 때 헤드가 닫아서 이렇게 맞으면 왼쪽 가죠 헤드의 모양만 똑바로만 해놓으시면 왼쪽으로 안 가니까요 이렇게 양팔 겨드랑이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턴을 해주시면 방향성도 좋아지고요 임팩트도 좋아져요 그래서 팔을 가지고 쭉 밀어서 또 샹크가 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샹크가 나면은 아 그런 실수는 정말 그린 앞에 가면 정말 작아지겠죠 예 네